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던 임명진 목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 요구에 화답하지 않은 안철수에 대해서는 지지를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 안철수를 지지하고 안철수의 정치계획에서 동조하고 그가 바라고 있는 그가 갖고 있는 순수한 열정에 동의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정치계획보다는 지금은 정권교체가 더 우선이다. 그리고 안철수가 주장하고 있는 정치계획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데 의문이 많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정작 단일화해야 할 때는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단일화 말하자면 좌파들이 모여있는 좌파들이 출마했던 선거, 서울시장과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단일화를 했으면서도 절차절명에 이제 문재인 정권의 시즌2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재명 정권 탄생에서는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혀서 국민들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뿐만 아니라 각계각정의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안철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임명진 목사는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는 임명진 목사 바로 옆에 서서 임명진 목사가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할 때 옆에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임명진 목사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후보 지지를 철회를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후보가 도둑성과 정책능력을 갖추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정권교체가 그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야권 단일화에 더 나서지 않는 안철수 후보를 더는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임명진 목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단일화가 결렬된 이상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정권교체의 근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 처리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시민단체들도 곳곳에서 생명세를 발표하고 안철수에 말하자면 비판하는 그런 입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왜 이 시점에서 완주를 하겠다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에 대리인을 내쉬어가지고 정권을 줬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태규 의원 그리고 장재원 의원이 협상을 하고 난 뒤에 그 협상 안에도 인수위를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고 또 정부도 공동 정권을 만들고 거기다가 안철수 후보에게는 총리나 또는 장관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라든지 코로나 극복위원회라든지 이런 범국가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선택해서 자리를 안 줄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철수는 걷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이런 국민의힘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을 다 보고를 했고 안철수도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기다려보겠다, 좀 시간을 가져보겠다 이렇게 말을 해놔 놓고 나중에 본인은 보고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딱 말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도 없고 지시한 바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안철수 후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닌가,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사실상 단일화 협상을 결렬시키고 본인이 완주하겠다고 밝힘에 따라서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또 야권에서 분열 양상이 이루어지게 돼서 지난 5구 대선 때 뼈아픈 경험이 또다시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나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또 아주 의혹스럽습니다. 의문스럽다. 그러니까 3일 전후로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 있는 기간은 한 2, 3일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 외에 그 기간 동안에 공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깜깜이 상황이다. 어떻게 변할지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 3월 4일, 5일 날 이루어지는 사전투표에 적극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투표를 방지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단체에서는 이 사전투표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이 사전투표를 통해서 그동안 조작 의혹이 많이 제기됐고 그래서 사전투표가 나중에 본투표가 섞이게 되면서 그런데 갑자기 사전투표만 이상하게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이 높아간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를 독려한 이유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날로 늘고 있는데 그러면 사전투표에라도 많이 했어. 투표 본 당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투표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걸 우려해가지고 사전에라도 많이 투표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부의 투표관리나 선관위가 뭘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게 불투명하고 불신을 받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투표를 감시하는 단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함에 대한 모니터 철저히 하고 감시 철저히 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 지금은 투표지 인쇄가 28일 바로 오늘부터 들어갔다고 합니다. 2번에는 윤석열이고 4번에는 안철수가 돼 있어서 이제 사퇴 표기도 물 건너간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게 되면 거기 빼고 사퇴라는 걸 적고 이렇게 인쇄할 수 있는데 그런데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권 후보들은 2번 윤석열, 4번 안철수가 명기된 채 지금 인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두 후보가 27일까지 단일화 합의에 성공해서 후보 사퇴가 이루어졌더라면 기표란에 붉은색으로 사퇴가 표시될 예정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물 건너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3월 4일이나 그 직전에 본투표일인 3월 9일 전날까지도 단일화 자체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투표수에는 후보 사퇴를 알리는 게 알리는 게 게시문이 붙게 되지만 투표지에 후보이라면 사퇴 표시가 되지 않아서 단일화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양 후보가 본투표나 또는 사전투표 전에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나. 안철수는 아주 견고합니다. 본인이 지금 내세웠던 이태규 의원이 지금 장재원 의원과 함께 주고받았던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들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일방적으로 양보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안철수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오전에 사과하는 기자회견도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안철수 집으로까지 찾아가서 사과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그래서 명문을 안철수의 명문을 살려주는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하고 본인들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다 했는데 그런데 안철수가 일방적으로 그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뭔가 또 다른 거래나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돌고 있습니다. 의심이.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완주를 하게 되면 누가 덕을 보느냐.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안철수를 껴안기 위해서 통합개헌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선거구도 조정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안철수와 그리고 심상정을 배려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세움에 따라서 지금 이재명은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당선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아니 감옥에 간다. 그래서 절체절명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어쨌든 안철수와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단일화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이렇겠지만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안철수 후보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이라도 안 후보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준다면 제가 지방에 있는 중에라도 언제든지 차를 돌려서 직접 찾아 뵙고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런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는 오히려 자기 참모들과 오히려 이태규 의원과 서로 나는 보고를 했다.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서로가 말이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철수가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박빙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안철수가 이제 구체적으로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안철수에 던지는 표는 사표가 된다 하는 점에서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왕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윤석열에게 정권 투표를 하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철수와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 이런 게 알려지고 난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를 가늠해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내일 모레 나오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